미친 장사 미친 장사 미친 장사 끝까지 미친 장사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미친 장사로 난 뭔가 미친 장사는 안 한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미친 장사 안 한다 미친 장사 안 한다 왜 웃는지 몰라 나중에 동현이 형 만약에 스케줄 있으면 너가 오면 될 거 같아 대윤 씨 잘 웃었어요 오늘 잘 웃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민호 씨가 너무 지금 착하게 계속 저한테 주려고 들은 걸 있는데 내가 한 걸로 발표하라고 오 좋다 위치는 앞에 내가 있더라고 동현이 얘기를 진짜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기에는 줬는데 지금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네 아 그런 걸 밝혔잖아 거기까지 얘기하죠 아니 근데 아닌 거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요? 아니 근데 저도 두 번째 거 들었는데 정확한 단어 두 개를 들었대요 민호 씨 저는 내 위치는 항상 꼭대기가 아니라 내 위치는 정상 꼭대기를 들었거든요 정상을 들었대요 정상 근데 이제 한 해가 들을 때는 아 좀 아닌 거 같아 장사가 그 장사가 들렸던 이유가 지윳이 들려서 정상 좋다 내 정상 좀 의리 있다 내 위치는 정상 꼭대기 둘이 반응해서 정상 좋대 아니 정말 절대 아니야 정상이다 이거 아니야 진짜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내 위치는 정상 내 위치는 정상 내 위치는 정상 첫 봤에 위층 심장 위층 심장 이렇게 확실해 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 위층 심장 아니야 근데 이거 확실해 정상이야 너 봐봐 진짜 진짜 저기 원래 이 둘을 중재하려고 여기 앉았는데 이 둘을 중재하려고 여기 앉았는데 진짜 괜찮네 저 둘이 편 먹었지 이 둘이 편 먹었지 저기 태민 씨 조금 자제해 주시고